1차로 3차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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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가할까? 사이즈는 한 번씩? 이렇게 메론소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올라간 아이스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집어넣으시는 뭐, 정신? 오래됐지? 네 네 네 그냥 롯데리 아이스크림 같았지? 네 네 네 네 맛있다 어 안주니까 살 것 같네 아 떡밥 떡두 오 이목은 정도 맛이 안해? 고춧가루 도시락 치킨 샌드위치 도시락 파티 보토 초강 딸콩잼 보토 물로 발효 맛있다 맛있다 빵이 완전 풍선하고 풍선 안있어 맛있다 버텨면 그냥 버텨면 과연 안 버텨면 그냥 안 버텨면 안 버텨면 소스 응 잘다 잘다 잘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파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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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고기세는 마찬가지 겉에 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맛있다 연말оваHa 다음 변화에 찍어서 음 맛있어 양배추와 닭다리 탕수 음 와우 이거 세고 가라 멍청이 빠진 거시지가 오늘의 일정은 가와구치코의 후지산을 보러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계획하면서 고속버스를 예매를 해야 되서 신주쿠에서 타고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를 해서 수지산을 보러 가려고 했었죠 근데 원래 그게 당일에도 2시간 전인가 까지 취소가 가능해서 보통 후지산 날씨가 가장 중요하니까 후지는 라이브로 6시쯤 확인한단 말이에요 저는 8시 55분 차였나? 그걸로 하고 올 때도 4시쯤 했는데 어제 컨디션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가 여기 도심보다는 좀 더 춥다고 하더라구요 호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일 날씨를 보니까 영하 4도에서 8도 정도 된다고 나오길래 저는 그래도 패딩이라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추울 줄 모르고 한국보다 따뜻할 줄 알고 좀 봉옷 위주로 챙겨와서 아우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줄 나왔단 말이죠 거기 가서 괜히 감기 걸리면 어쩌나 왜냐면 거기서 자전거 타고 이러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한 5시간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감기 걸릴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취소를 하고 다음에 보자 해서 오늘은 쇼핑을 또 다녔죠 그래서 처음에 시부야 갔다가 하라주쿠 갔다가 오모테산도 이렇게 다 걸어다니는 그런 위주로 다녔고 오모테산도에서 이케부쿠로를 갔어요 거기 선샤니시티 가서 제가 또 갓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갓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포리키조쿠라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가성비 좋게 갈 수 있는 꼬치집? 그리고 태블릿으로 주문을 할 수 있고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웬걸 웨이팅이 한 전부 다 일본인분들이더라구요 일본 한 20대의 친구들 아 이거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오는 길에 그냥 못먹지 하다가 마트에서 어제 장본거중에 고기 한편 나와가지고 그거랑 밥이랑 냉장고에 또 여러가지 있거든요 이따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쇼핑을 다니면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딱 큰 것들만 챙겨 먹고 그래서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오늘도 가차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산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뭐 많지는 않은데 레미래미 도레미 파란색 나왔던 거 한 것도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가차샘이 없더라구요 그 오팅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게 4,000원인가 4,000원인데 뽑았더니 레미나 나왔습니다 레미오 콜리코스 너무 괜찮아요 이 이거 뭐지 키링줄이 금색이 좀 맘에 안되긴 한데 그래서 이거 나온 게 어디에요 이거 솔직히 줄은 그냥 다른 거 바꿔면 되니까 공간줄 사서 이거 음 요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완전 귀엽 요렇게 달고 다닐 수 있어요 가방에 달면 귀여울지도 그리고 제가 또 폼폼프린을 뽑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성명용으로 뽑으려고 이제 막 보는데 이 삼리오 캐릭터들은 단독으로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키키, 쿠로미, 폼폼프린, 시나몰, 랜덤인데 그 폼폼프린 한 4종인가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있어가지고 100% 폼폼프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했죠 얘도 3,000원인가 4,000원 했던 거 같네요 300,400원 가장 갖고 싶었던 가장 뽑으면 좋을 거 같았던 햄버거일 거 같습니다 이것은 짱 귀여워요 제가 뜯을 수는 없는데 요렇게 햄버거 위에 올라탄 폼폼프린 너무 귀여워요 퀄리티가 퀄리티가 진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 흰 거 못 보이는 이거 여기 나왔고 다음은 제가 또 마인크래프트를 방송을 보는 편인데 상자로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400원인가?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요게 나왔습니다 안 뜯어가지고 이게 색깔 보이잖아요 빨간색 TNT가 나왔어요 TNT 아무거나 나도 상관 없었긴 한데 오 잘 열려 오 아니 퀄리티가 되게 좋다니까요 이렇게 딴 거 이거 더 뽑을 거에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괜찮은데 피규어 용으로도 이거 가볍거든요 플라스티 오 아니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오 대박 이거 굳이 안 놔놔도 오 귀엽다 이거 이것도 갓 찾아갈 건데 남은 일수동안 이거 있으면 무조건 하나 라이인데 나 종류 별로 그냥 따라 off 있어 오늘 또 짱구 무드둥 가챠를 했던 말이죠 어제 대한민국 중복 부리부리 부리부리에서 나왔습니다 3개가 있어 제가 이거 튄 거를 안 보여줬는데 신둥이 요렇게 이게 배터리 두개 들어간 거 요렇게 신둥이 와 Mitt 3종류 귀여워요 이렇게 쩌락 전시해놓으면 장성애플에 관련된 굿즈를 가차를 해봤는데 이번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캡슐로 나오는 게 아니고 포스터 같은? 종이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똑같이 동전에 넣어서 돌리면 위에 CD 넣는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돌리면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다 뽑으면 되는데 이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열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 딱 세 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딱 세 명이 나와가지고 뒤에 종이판을 빼면 이게 약간 포도로돌한 불투명 재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뒷면은 요렇게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인생을 올려야겠어 선나간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그렇게 많은 편인데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울고 있는 장난이에요 퀄리티만 쇼핑 이렇게 풀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산 거는 대충 본 것 같고 아 이거 선물용으로 한 번 썼거든요 스타벅스 손블러 중에 괜찮다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전부터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막 인기 많아서 품절인 곳이 많다 해가지고 구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마지막으로 들어간 스타벅스에 있더라고 선불하고 되게 종이가 많았는데 딱 요게 예뻐가지고 사왔습니다 이게 실물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선불을 하고기 때문에 실물은 못 보여드리지만 겉에 포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물론 돈을 냈죠 포장비를 330엔 약 3300원 내가 이제 포장을 해서 요렇게 도자기 남아주셨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라서 일본에만 있는 주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이거 선물 주면서 언박싱 할 때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273mm 쇼트 사이즈로 요렇게 요렇게가 끝이다 이제 씻고 저녁 뽑아야죠 나 먹을 때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랑 아 오늘 우호티즈에 못 찍었네 노란 색깔 갈색 로고 이거 포도티 이거 이거 갈색 팬더 바지를 입었어요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뒤에 있는 패치인데 보이시다 요거 요거 있는 거 썼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입고 갔다왔습니다 나가실게요 오늘도 고기 밑에만 그냥 부었고 위에는 간장소스에 한번 사봤습니다 간장소스에 두 점 절여서 부었어요 먹어보십니다 야 분당하게 생겼 너무 맛있겠다 으흠 맛있는 냄새 그니까 고마워요 드세요 ство 음 음 맛있는데 뭐가 딱딱한데 그냥 먹었죠 요리면만 맛있다 응 음 맛있다 부끄낭 불고기은 맛이네 오늘의 술 요거 요거는 아까 지하철에서 봐가지고 샀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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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까 지하철에서 봐가지고 샀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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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에 맞네? 상상에 적은거죠? 맛있겠다 맛있는데? 응 맛있어 열두시 제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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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걸로 응 이거 좀 보세요 상미동 나무거 먹으려고요 메론 고구마 기본입니다 상자에 대해 30초 걸겠습니다 말랑매랑 음식처럼 음식처럼 음 질려 완전히 기름 나온다 버터기름 에펀은 맛도는 것 같아요 고구마 먹어봐 얘는 역시 정말 묵직 아니 고구마 안그러면 되는거야? 까름 차이는건 아니고 너 좋아해? 음 우와 가위로 좀 따먹고 가위로 가져가야 돼 완전 맛있어 고구마 조각도 했어 맛있어? 저거 따뜻하게 먹었어 지금 먹어봐 있어 지금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멋있지? 진짜 맛있어 조각 음 부드러 에러는 뭐 들어있지 않아 되라 저보러 나메리카 뿌링 야지 뿌링 얘를 먹고싶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저번에 먹어서 안한거 둘 다 마트에서 샀어요 한 잔 마트에서 샀어요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거 냄새가 얘랑 냄새가 똑같은데? 완전 우유 냄새 완전 까륵차있어 이거 완전 부드럽다 썰어람트 노란색 맛 와닐라맛? 응 완전도 같아 고소한 맛 완전 진하고 고소한 느끼한 맛이 있는 우유 맛이 진짜 강해 덜 달아 그냥 우유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